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관 축소를 하는데 있어서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해서 이 볼살의 외곽선을 줄이는 것에 더해서 이목급이 안꼬인 입술을 차지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밖에서는 안으로 줄어들고 안에서는 밖으로 확장하여 그 두배의 하관 축소 효과를 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글에 얼굴 축소라고 검색하여 보면 맨 위에 얼굴 축소 마사지 특히 경락 마사지 광고가 뜨고 두번째는 양악수술 광고가 뜨고 세번째는 얼굴 축소 기구에 대한 쇼핑몰 광고가 뜨는데요 제가 마사지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라 이렇게 얼굴을 누르면 외곽선이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악수술이나 마사지나 공이 얼굴에 바깥쪽 외곽선을 줄여서 얼굴 축소 효과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외곽골격선을 의미하는 오악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얼굴에서 이마뼈 코뼈 양쪽 광대뼈 그리고 턱뼈 등이 우뚝우뚝 솟아 얼굴의 틀을 잡는다는 것이고 산이 있으면 물이 있듯이 얼굴에는 네 군데 물이 나오는 군역이 있는데 눈물이 나오는 눈 콧물이 나오는 코 침이 나오는 입이 바로 이 사독관상입니다 여기서 파란선이 얼굴 외곽선이라고 할 때 경락마사지나 안면윤각수술, 양악수술은 이 파란 타원을 줄이는 역할이겠고 반면 빨간 점선원의 눈이 커지거나 하늘색 점선원의 코가 높아지거나 노란 점선원의 입이 커지게 되면 얼굴 여백이 줄어들어 또한 얼굴 축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마를 축소하면서 눈이 커지게 되면 파란 원이 작아지면서 빨간 원이 커지므로 이중에 얼굴 축소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너무 이마가 넓은 분을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만 이마를 하늘색 화살표의 아랫 이마와 자주색 화살표 부분의 뒤로 경사진 윗 이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이마를 위로 치켜 이렇게 올리더라고 하더라도 그 주름이 잡히지 않는 즉 안면 표정 근육이 없는 부분으로 얼굴이라기보다는 두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마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이마의 전 부분에 걸쳐서 주름이 발생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이마 필러를 맞게 되면 두피가 늘어나면서 이마가 넓어지게 됩니다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이마 축소를 하게 되면 이마 면적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의 크기뿐만이 아닌 눈썹의 위치까지 다 그 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눈썹을 올리게 되면 눈썹 아래의 눈두덩이 부분과 눈동자가 다 눈으로 인식이 되면서 눈은 크지만 눈썹이 이렇게 낮은 인상보다는 훨씬 그윽하고 선한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하여 불독살 외곽선을 줄임과 동시에 안꼬인 입술을 크게 하여 입가 여백도 줄이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마 축소로 얼굴 상부쪽 외곽선을 줄임과 동시에 눈썹 거장술을 하여 눈 즉 전태궁이 전체적으로 시원하고 크게 보임으로 인해 상암면부 얼굴 축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국제정치의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offensive realism 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는 강해지고 옆 나래는 약해지면 국가 생존에 더욱 유리해진다는 이론인데요 얼굴 상영에서도 외곽선은 축소가 되면서 눈 코 입에 그 안꼬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하나만 할 때보다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중의 효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하암면부에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상암면부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중의 효과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중안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중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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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